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팔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라와 도시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거룩한 성회로 모여 우리가 함께 성결케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더 높이 올라오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성결케 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를 구분하여 드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이때 듣도록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일들을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에클레시아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이 40일의 시간, 20일의 시간 바로 나팔절부터 장막절에 이르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올 때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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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